광주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차주 분께 맛있는 오리탕을 얻어먹고 K7을 받아서 지금 방금 사무실에 도착을 했습니다. 리뷰를 이번 주에 하고 이제 영상이 한 1주에서 2주 정도 뒤에 업로드가 될 건데 그 전에 제가 시청자분들께 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혼자 이렇게 좀 카메라를 켜고 편집도 제가 혼자 할 거예요. 노정로 편집하던 실력으로. 그렇게 해서 편집해서 올라갈 거니까 이거는 저희 모트라인의 정규방송의 퀄리티를 기대하시지 마시고 제가 궁금한 거를 여쭤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점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 2.5세대 앞 모습이 K5스러워졌거든요. K5스러워졌다는 게 무슨 말이냐. 앞을 딱 봤을 때 원래 K7 2세대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국산차인데도 불구하고 저게 저렇게 앞에서 봤을 때 굉장히 고급스러운 맛도 가지고 있고 좀 단아하고 벤츠나 BMW에서만 보던 그런 좀 심플하고 단아하면서 좀 예쁜 맛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 이 그릴을 키우면서 사실 이 그릴 개수, 이 세로줄 개수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세드릴게요. 하나, 둘, 셋, 넷 다, 열, 셋, 넷 다, 열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여섯, 열, 여섯, 열, 일곱, 열 여덟. 정확히 엘려덜. 엘려덜 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엘려덜 줄이 또 이렇게 두 줄씩 다 나뉘어져 있어요. 그리고 뭔가 이 크롬이 좀 과한 느낌이고 혹시 전면 그릴을 요즘에 전면 그릴을 키우는 게 좀 대세잖아요. 전면 그리를 키우는 게 아무리 대세라고는 하지만 BMW처럼 이렇게 좀 어우러지게 고급스럽게 웅장한 맛이 있게 키운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든 사이즈만 키우려고 어떻게든 늘리다 보니까 좀 뭔가 크롬이 너무 많이 부각되면서 조금 싼 티가 난다. 그래서 K5스러워졌다. K7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고급스러운 맛이 좀 떨어진 것 같다. 그리고 또 보시면 이 데일라이트가 원래 데일라이트가 이렇게 한 줄로 쭉 이어지고 그리고 K7이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아이덴티티로서 구축을 해나가고자 했던 이 측면에 들어가던 Z 있죠. 그 Z가 빠진 줄 알았는데 이게 빠진 게 아니라 이게 지금 Z라고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. 아무튼 이 데일라이트도 사실 좀 마음에 안 들고 사실 이거 외부에서 외부 사설 튜닝 업체에서 튜닝한 것 같지 않나요, 지금? 자,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모델이 이 데일라이트 같은 경우도 자기들만의 상징적인 그 Z를 살려가지고 이 앞쪽에 만들어놨던 그 데일라이트가 훨씬 더 깔끔하고 예뻤고 이 그릴 같은 경우도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가 훨씬 더 예뻤던 것 같다. 그럼 뒤를 한번 좀 보실게요. 네, 뒤쪽을 보시게 되면 이 말만은 절취선입니다. 절취선.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제 디자인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좀 비슷해지기도 하고 데일라이트 또 들어가다 보면은 또 각자만의 또 특이한 특색 있는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데일라이트를 찾게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.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누구는 그냥 일자로 찍 갖다 긋기도 하고 누구는 이렇게 점선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 점선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신형 아우디들이 적극 채용해가지고 좀 가고 있는 부분이죠. 기아 디자인들이 아우디 쪽 그쪽 계열 디자인들을 좀 많이 벗겨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많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벗길 거면은 차라리 좀 제대로 벗겨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이게 여기서 제트를 살리고 가다가 갑자기 비율이 이상하게 여기서는 길게 끊기고 짧게 끊기고 여기서 더 짧아지고 다시 늘어나는 네 이런 테일라이트를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저는 사실 아우디에 굉장히 짝퉁스러워 보이거든요. 아 그래 디자인이 비슷하다가 아니라 짝퉁스러워 보이는 거죠.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뒤에 테일램프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가운데를 이어주는 디자인으로 이렇게 좀 흐름이 가고 있으니까 아 꼭 이어야겠다 우리도 그러면은 사실 그냥 일자로 이으면서도 그 디테일을 살려가지고 얼마든지 예쁘게 만들 수 있거든요. 이런 짬박이 디테일 말고 저희가 뭐 BMW 7 시리즈 같은 경우에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BMW 7 시리즈도 가운데가 이렇게 이어졌죠. 한 줄로 그냥 이어놨는데 어 한 줄로 다 이어놨으니까 어 저거 뭐 그랜즈랑 똑같아 뭐 뭐랑 똑같아 링컨이랑 똑같아 이런 말 안 나오거든요. 그렇게 보이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 뭔가 좀 특색을 살려가지고 점선을 이렇게 절취선을 만들고자 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이게 굉장히 테일램프의 높이도 그렇고 이 절취선 무늬의 테일램프 자체가 굉장히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는. 그런데 리뷰라는 거는 원래 본인이 느낀 주관적인 거를 같이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그런 콘텐츠거든요. 그러면서 아 쟤는 그렇게 느끼는구나. 아 얘는 이렇게 느낄 수도 있구나. 뭐 이런 서로의 의견들을 교환하면서 뭐 이제 각자 서로가 다 우리 모두가 다 소비자가 되는 입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는데 그냥 참고가 되는 그런 정보들을 이제 교류하는 그런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리 리뷰는 주관적으로 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저의 의견이 만약에 뭐 천명 중에 한두 명만 있는 뭐 그런 의견이라면 사실 그거는 아무리 주관적이라 할지라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. 그래서 제가 K7 리뷰를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은 K7 디자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마음에 드시나요? 사실 K7이 1세대 때도 그랬거든요. K7 1세대가 최초에 나왔을 때 정말 예뻤어요. 지금 봐도 예뻐요. 오늘도 올라오면서 몇 대를 봤는데 지금 봐도 정말 예뻐요. 그런데 1세대가 페이스리프트 됐을 때 기아가 정말 왜 저러는 걸까?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되게 개탄스러웠거든요. 그런데 얘네가 2세대에 와가지고 똑같은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또 이렇게 제 기준에서는 망작을 만들어낸 것 같아서 디자인적으로는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K7 1세대에서 페이스리프트 했을 때 어떠셨나요? 그리고 2세대 이 모델이 또 이제 페이스리프트 되고 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. 그래서 댓글로 많이 의견들 주시고 욕도 해주세요. 네 눈깔이 뼈어. 아니면 네가 보는 눈이 없어. 이상한 놈이야. 네 눈이 저질이야. 네 수준이 그 수준밖에 안 되지. 이렇게 많이 해주셔도 되니까. 많이 의견을 주시면 리뷰하는 데도 조금은 참고를 하고자 합니다. K7 리뷰 최대한 속속들이 많이 파헤쳐서 요차가 LPG거든요. 좀 특이한 리뷰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마침 그랜저 IG 19년형 LPG 모델도 같이 섭외가 되어 있으니까 두 모델 잘 비교하고 좋은 리뷰로 보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밤 되십시오.